안녕하십니까 유엘미래포럼 박영수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아주 중요하신 배영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영훈입니다. 자 IEEE 아까 우리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IEEE는 1960년대에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의 공과대학교 교수님은 IEEE에 가입을 하는데 가입을 아무나 안 해줘요. IEEE에 논문이 통과되어야 되기 때문에 IEEE 정규 멤버가 된 정규 멤버 말고 그냥 멤버 있어요. 정규 멤버 말고 무슨 멤버 준 멤버는 많아요. 정규 멤버는 몇 명 안 된답니다. IEEE의 정규 멤버가 되기 위한 것이 공대 교수들의 로망이에요. 로망. 그래서 IEEE 이 IEEE는 금요일에 비디오 하면서 그냥 중요한 비디오를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 로봇비디오를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금요일에 비디오에서 점프 로봇다리 점프 로봇다리 등등. 금요일에 점프 로봇다리, 워킹 로봇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볼게요. 눌려서 예 예 예 예 예 예 금요일에 우리가 했던 건데 보면은 좀 심지 않아 보이는데 이런 것도 엄청나게 큰 발견이다. 그죠? 별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ETHG 연구원들이 시멘트가 없는 지구 기반의 재료에 빠른 로봇 인쇄 공정을 개발했다. 네. 그렇습니다. 인쇄 공정을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인쇄하고 있습니다. 그죠? 프린팅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이. 어떻게 이렇게 말은 프린팅인데 사실은 이제 점토 같은 거를 흙 같은 것들을 계속 빨리빨리 쌓아갖고 건축을 빨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들은 이제 프린팅입니다. 3D 프린터 같은 거. 네. 엄청나게 빠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똑똑 떨어지네 그죠? 네. 모가 제일 떨어지는데. 네. 떨어져가지고 어머나 딱 자르고 자르기도 하고 아무튼 아프리카에서는 그죠? 이런 3D 프린터로 이미 많이 건물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짓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로봇이 이제 건설할 시기가 같습니다. 그렇죠. 로봇이 건설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보면은 이제 얘는 걷네. 그죠?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걸어갈 때 말이죠. 이제 그 항상 평평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이게 틈이 있고 어떨 때는 무슨 홀 같은 곳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갑자기 나릅니다. 이게 옆에서 그 이게 제트를 분사하면서 그걸 점프로 하는 거죠. 그래서 로봇이 있다가 이상한 게 있으면 날라가고 이런 이게 날라가고 착지하고 랜딩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세요. 아 예예. 여기 그림 좀 한번 줘봐요. 아이고 정말 아이고 얘가 똑똑하네. 이제 앞으로 이제 밀리터리 로봇이 나오면 아마 저런 기능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전쟁터에 가서 어디에 구멍이 있고 어디에 무슨 뭐가 숨겨져 있는지 다 파악이 돼야 하니까. 네.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피스 피니싱을 얘들이 또 하네. 그죠. 광택 작업이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광택 작업하는 이런 로봇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로봇이 슉 내려오고 있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미케이칼 쪽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면 이제 표면이 거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브라인딩을 우리가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거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심하게 하면 이렇게 파이고 막 이러기 때문에 로봇이 정확하게 얼마큼을 이게 그 그라인딩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아가고 지금 실행을 하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죠. 네. 그렇게 하네요. 네. 이렇게 이제 명령을 주고 그죠. 얼마째 하라 그러면 자 이제 내려와서 네. 커팅 에지 해서 그라인딩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도 있고 뭐 많아요. 이제 문 여는 거 그죠. 러닝 오픈 하고 이제 도어를 진행하는 거 요런 것도 로봇이 배워야 되겠죠. 네. 이거는 상당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이 없습니다. 문 위치가 다 다르죠. 그 다음에 문의 스페이스도 다 다르고 또 하나는 문을 여는 방법은 어떤 건 위로 올리고 어떤 건 내리잖아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로봇이 다 알아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문을 열고 나가는 로봇이 지금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게 되면은 로봇의 활동 반격이 훨씬 넓어지는 겁니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문 열고 나가는 게 얘가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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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고 아무튼 뭐 이것도 개발을 했고 또 요거는 뭐냐. Meet Isaac. Isaac인데 First robot assistant built for the home. 집안에서 도우미 로봇입니다. 집안에서 도우미 로봇입니다. 도우미 로봇입니다. 도우미 로봇입니다. 도우미 로봇입니다. 마치 그 광고처럼 이렇게 찍은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아무튼. 네. 네. 이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고 그 집안 일을 몇 가지 가사 일을 돕는 그런 로봇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삭도 받고 그 다음에 요놈은 오버그스 인베드 소프트 아 소프트로봇 그렇죠. 네. 무름럭한 로봇 이거는 젤리죠. 젤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젤리가 전기 사극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게 막 저기 팽창이 되고 단축이 되고 막 이러거든요. 스트레치가 돼갖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형태를 변형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쓰입니다. 이렇게 뭐 무릎 여기다 대갖고 움직인다든가 이런 것들 할 때 쭉 늘어나네요. 검처럼 쭉쭉쭉쭉쭉 늘어나고 저런 젤리 같은 것들 네. 이런 로봇도 있고 참 뭐 온갖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 MARS에서 그죠. 활성에서 이놈의 돌아다니는 로봇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을 이미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화성에다가 우리가 화성에 로봇이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이제 명령을 줄 것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고성능 레이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성능 레이더로 우리가 명령물을 주는데 로봇이 반드시 지구가 보여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다니다가 무슨 지구가 갑자기 산에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로봇이 지구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고성능 안테나를 통해서 명령을 주고받고 하는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기술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똑똑해요. 똑똑해요. 그 다음에 뭐 카펜터 만화영화를 보실 겁니다. 보십시오. 네. 만화영화죠. 나무가 걸어갔네. 테이블이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먹으면 쥐가 알아서 또 자기 자리를 갑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거는 집에 놔두면 손님들이 와서 다들 한 번씩 할 것 같아요. 딱 줄을 맞춰가지고 제 자리에 딱 돌아가네. 그 다음에 Let's practice 연습합시다. 이렇게 해서 얘는 뭘 연습하나 한번 볼게요. 자 연습합시다. 네. 이거는 뭐 여기 과일이 있고 칼인 것 같은데 칼 이제 뭐 뭔가 그 카드 같은 것도 뽑아내고요. 거기 안에 카드를 이제 집어넣고 빼고 하는거죠. 음 카드 집어넣고 빼고 쉽지 않지. 요만한 틈에다가 그쵸. 카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거죠. 네. 똑똑해요. 똑똑해. 예. 카드네. 그쵸. 카드를 쥐고 빼고 집어넣고 아이고 예예. 그 다음에 지금 어 이거는 뭐냐 그레습해서 뭔가를 쥐는 건가 보네. 그쵸. 로봇. 로봇이 예. 그레습이 저번에 우선 연구소입니다. 이거는 어떤거냐면요. 그 여러분들이 바다에 그 조난을 당하잖아요. 그럼 정말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제가 혼자 만약에 그 튜브를 갖고 저 배에서 이렇게 떨어져있다고 그러면은 누가 나를 발견을 근데 로봇이 거기 가서 그 이제 찾는거죠. 그래서 사람을 찾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게 뭐냐면 자기 위치를 알려줘야 되거든요. 음 근데 이 위치 알려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뭐 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걸 정확하게 그 로봇이 가서 사람을 발견하면 위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꼭 바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뭐 그 폐허 같은 데에서 무슨 사고 난 현장 지진이 난 현장 그걸 다니면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기술을 알았습니다. 예. 아이고 정말 똑똑합니다. 이거는 또 뭔가 friendly students teacher 학생과 가 가와사키에서 나온거죠. 일관적인 뭐 사람용 로봇 얘기를 말씀드리는거죠. 지금도 할 수 있는 평범한거죠. 요거는 뭔가 오토메이티드 피쉬 필렛 셰이핑 뭐 해를 자르는거 이거는 뭐냐면요. 초밥 만드는 것처럼요. 초밥 만드는 것처럼요. 사람이 이제 사람이 막 만들잖아요. 그 모양이 흉하잖아요. 그러면 로봇이 딱 보고 있다가 흉한거 찾아갖고 반듯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아이고 네. 보십시오. 그 형태가 이게 사람이 오면 들쑥 나쑥 하잖아요. 여러분들 만두 만들 때 어때요. 그렇죠. 그런데 들쑥 나쑥 하는데 이건 아주 로봇이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공장에서 그 형태를 이렇게 싹 만들어주면 바로 그냥 그러네. 그렇죠. 만두를 그렇죠. 네. 재미있습니다. 네. 회를 가지고 이건 뭐라 그러죠. 회덮밥도 아니고 무슨 저기 그 형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은 이렇게 무슨 만두처럼 만드는 건데 이렇게 합니다. 다 정말 다양합니다. 이것은 지금 서피스 엑소 말스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로봇이 화성을 지나는데 밑에 그 땅 속을 레이다를 통해서 봅니다. 한 몇 십미터까지 볼 수가 있는데 거기서 그 그러면 거기서 지구에서 그 물질을 내가 한번 채취해서 보겠다고 명령 내리면 딱 멈춰서 거기서 드릴을 뚫습니다. 드릴 뚫어서 거기서 시편을 그 시료를 가져다 놓고 사진 다 찍어서 분석해서 지구에다가 보내는 그러한 로봇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금 IEEE에서 로봇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다양한 비디오들을 묶어 가지고 IEEE 홈피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걸 저희가 끌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다양한 로봇의 작동 그죠?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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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